우리 양띠분들, 여성분들, 우리 양띠분들 중에서 또 문서가 이동이 조금, 문서 변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. 이번 시간에는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. 이제 새해 신년운세, 을산의 신년운세 여쭤볼 건데, 이 성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여자분들 중에 이 을산연을 시작을 하면은 금전으로 이 여자분들 요 띠를 가지신 여자분이 좀 대박이 날 것이다 하는 띠를 좀 홍명을 해주세요. 우리 말띠분들, 그 다음에 토끼띠, 첫 번째로 말띠분들, 말띠분들 이제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재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금전적으로나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차츰차츰 만들어 가지 않겠나 싶어요.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마티분들도 조금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있을 거라 저는 봐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끼띠분들. 원칸 요즘에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지금 11월 달부터 해서 그게 계속 본인들이 잘 맞춰서 간다면은 내년에 우리 토끼띠분들도 조금 안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.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항상 본인들이 하겠지만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문서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운기도 들어오니까 우리 토끼띠분들은 조금 생각을 조금 잘 하셔서 조금 어쨌든 자리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고생 많이 하셨잖아. 자리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온다? 그렇죠. 그거를 잘 지켜서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제는 편안하게 조금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. 토끼띠분들은 마음고생이 진짜 심했거든요. 그거는 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잖아. 속내를 다 어떻게 할 거야. 근데 이제 이렇게 내 생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. 그러니까 우리 토끼띠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어쨌든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. 그리고 우리 닭띠분들. 세 번째로는 우리 닭띠분들이 닭띠분들도 뭔가 그거는 많아. 변수는 많아. 많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뭔가에 조금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의사년이 왔다. 내가 사랑과의 정리, 금전, 우리가 살면서 사랑, 금전 이런 거 맞잖아.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근데 우리 닭띠분들도 어쨌든 이번 연도에 들어오면서 내가 뭔가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과 금전적으로 조금 안정되게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잘 계획에 맞춰서 하면 우리 닭띠분들도 허리를 조금 펴지 않을까. 제 생각엔 또 그렇고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도 우리 양띠분들, 여성분들. 우리 양띠분들 중에서 또 문서가 이동이 조금, 문서 변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. 또 안 좋은 게 있어도 조금은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 양띠분들도 금전적으로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시기다. 그래서 어쨌든 힘내세요. 좋고 안 좋고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그 처한 상태는 본인들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해서 모두들 조금 풍요로운 항의가 진짜 됐으면 좋겠어. 조금 안정권으로. 이게 선생님이 이제 그 을사년에 이 말띠, 토끼띠, 닭띠, 양띠, 여성분들의 띠를 또 호명을 해주셨어요. 이 이제 감진년 남은 하반기 또 마무리 잘하시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새해 좀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데요. 이 말띠, 토끼띠, 닭띠, 양띠 여성분들에게 선생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말띠나 말띠분들은 이제 해왔던 거기에서 무서라든지 변동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제가 아까 토끼띠 얘기했고 또 양띠분들은 어쨌든 제가 자꾸 삼재를 강요하는 게 이왕이면 조금 풀어나가는 게 좋으니까. 왜? 좋은 믿음. 그렇지. 좋은 내가 운기가 있을 때 괜히 나한테 그게 맞잖아요. 그게 뭐 진짜 돌로 맞으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우리 토끼띠, 양띠분, 여성분들은 필히 한 번 더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 안 좋은 거를 맞고 가자. 맞고 가면은 그래도 내가 좀 더 안정권에 들어서 내가 뭔가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겠나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닭띠분들도 어쨌든 조금 고생하셨잖아. 고생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고생하신 분들은 또 의사년에 어쨌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에서 좋은 또 일들이 가득 찰 수 있으니까 어쨌든 힘을 내보고 한번 활기차게 시작을 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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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